안녕하세요 미드저니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1일 새벽에 있었던 오피스아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7.1 얘기도 있고 V8 얘기도 있습니다. 흥미진진해요.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타일 탐색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미드저니가 인식하고 있는 건 탑과 핫 섹션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타일 개수가 늘어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가 없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 라는 피드백이 있는 걸 현재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탑과 핫 섹션이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2억 개나 되는 굉장히 수많은 SRF 시드들을 혼자서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집단지성이죠. 수많은 사용자들이 하트 눌러서 랭킹을 매기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SRF 시드들이 필터링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이것도 다루려고 한 며칠 기다렸다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포기하고 스타일 탐색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네요. 곧 수정이 되겠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드전이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며칠 안에 버그 수정을 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하겠다. 요 며칠 안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미드전이 업데이트 타이밍을 고려하면 내일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버그 수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UI나 기능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잘 작동하는 정도 수준의 업데이트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 중기 계획,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몇 주 안에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된다.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본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아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먼저 발표하고 요가 잘 돌아가면 요걸 더 추가한다라는 계획이었을 텐데 여기가 잘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멈춰 있는데 몇 주 아니라고 했지만 1, 2주 정도 될 거고 아마도 제 느낌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은 장기 계획인데 미드전이의 장기 계획은 한 달 정도 후의 얘기를 장기라고 말합니다. AI 씬에서 한 달이 다른 산업의 1년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직유입니다. 정말 그렇게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서 미드전이 입장에서 한 달이라고 하면 거의 1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장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더 발전된 인터페이스를 실험한다. 여기부터가 UI가 변경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에 버그픽스가 있고 기타 기능들 추가가 다음 주에 있고 이번 달 안에 전체적인 UI 버전 2.0 정도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미드전이는 이 스타일 탐색기에 목표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진화하는 기능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라는 건데 사실 이걸 이렇게 하려면 SRF 시드를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SRF 시드는 42억 개입니다.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잘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진화하는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사용자 프로필 소셜 기능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처음에 사용자 프로필 기능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할 때 SRF 시드도 사용자 프로필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 하나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프롬트 배틀이라든지 소셜 기능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SNS스러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고 공유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확대한다. 인데 이 내용은 미드전이의 운영 철학입니다. 미드전이에서는 사용자들이 놀듯이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전체 능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을 티키타카를 하면서 우리 서버 모델도 좋아진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디스코드 시절의 미드전이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풀에서 참가를 했어요. 하지만 웹페이지로 오면서 이런 부분의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든 게 채팅이었는데 사람들이 채팅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기능이 나올 거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장난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전 업데이트 얘기인데 버전 실점이 얘기예요. 릴리즈 후보 RC버전이 거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소리는 진짜 조만간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보통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RC버전이 클로즈 베타나 소수의 테스터들에게 먼저 공개되는 게 보통인데 미드전이 같은 경우에는 RC버전을 거의 기본으로 릴리즈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정식버전으로 바뀝니다. 정식버전으로 올리는 건 뭐냐 하면 현재 버전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7입니다. 버전을 입력 안 하면 버전 7이 기본값으로 돌아가죠. 이게 정식이 된다는 소리는 기본값으로 7.1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한 달이 지연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의 원래 계획은 8월 중순 정도에 7.1이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고 8월 말에 혹은 9월 초에 스타일 익스플로어가 나와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밀려서 지금 업데이트할 것들이 굉장히 쌓여있다. 그리고 이후에 1, 2주 후에 출시 예정이니까 지금 1, 2주 후에 나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음주, 다다음주 정도까지는 미드전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정신없게 나올 전망입니다. 버전 업데이트 V8 이야기인데 7.1과 동시에 개발 중이고 7.1 작업이 V8 개발에 지장이 없다. 라는 소리는 병렬로 두 개의 팀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고 보통 미드전의 메인 개발팀이 아마 V8을 전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V7.1 마지막 단계를 서브팀이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V7.1이 롤아웃이 되고 나면 이 팀이 율로 붙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V8 개발 일정에 플러스 되는 결과로 V7.1이 별 문제없이 롤아웃이 된다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이 V8 업데이트에 대해서 미드전의 주요 도약 단계라고 해서 메이저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은 스텝업 정도라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메이저 스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V6 정도에서 굉장히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도 메이저 업데이트가 뭘 메이저라고 하는구나 라고 피드백이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이번에도 굉장히 메이저 스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 분석을 좀 해보면 현재 미드전의는 개발할 인력들은 아마 충분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뭐냐면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인 거예요. 기술은 있지만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근근히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메타와의 기술 협력이 이걸 보강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8 같은 경우엔 저도 개인적으로 미드전의 풀파워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드전의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즈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같은 장면에 다른 각도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돼 있었으나 그걸 서비스할 자원이 부족했다 라는 게 보통의 평가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V8이라면 정말 메이저 스텝이라고 할 만하겠죠. 기대가 잔뜩 되는 내용입니다. V8 이후에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더 많은 비디오 기능입니다. 이 비디오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보면 이미지가 발전했을 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드전의에서 이미지가 충분히 생성하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익스텐드라든지 줌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인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버전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를 갔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V8에 모두 다 역량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무슨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그리고 이후에 V8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이후에 비디오 기능들을 만들 건데 이 더 많은 기능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뭔가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비디오 생성 모델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알파 정도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현재 비디오 서비스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V8 이후에 미드전의 비디오에 탑재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편집 도구인데 이거는 에디트를 말합니다. 에디터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편집 도구의 최종 버전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토샵이죠. 편집 도구의 최종 끝판왕은 사실은 포토샵인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포토샵만큼의 복잡성이 있는 메뉴가 구현되는 걸 기대하기 힘들지만 미드전이에게 딱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편집 도구는 결과적으로 최적화된 포토샵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화 기능 향상인데 사실 미드전이가 개인화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개인화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리서치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말고도 다양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개인화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는 의문이긴 하는데 확실한 건 메이저 기능으로 확대해 나갈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고급 스타일 탐색기 도구 얘기인데 이거는 스타일 익스플로어가 계속 발전한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일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과는 별개의 서비스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실제 모델이 생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srfc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 이런 것들 내용이어서 버전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꾸준히 발전할 예정이고 그리고 v8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빠른 느린 생성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제공한다. 유연성 강화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빠른은 우리가 사용하는 패스트가 아니고 터버를 말합니다. 그래서 터보 모드와 릴렉스 모드 이 패스트가 기본이고 빠른, 느린 이런 것들이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속도 부분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커뮤니티 노트 얘기인데 사용자 커뮤니티에 보내는 쪽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타일 탐색기는 초기 프리뷰 버전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프리뷰 버전을 유료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이 용감함의 박수를 보내는데 미드전이 늘 일해왔죠. 보통 프리뷰 버전을 이렇게 무턱대고 내놓고 미드전이 사장님의 방향은 그런 거예요. 일단 문제가 되더라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을 누적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업데이트를 가져오고 사용자도 만족하고 사장님도 만족합니다. 그럼 만족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걸 이루어내는 개발팀은 갈려들어가는 거죠. 공짜로 하는 거 아니고 월급 많이 받고 할 거니까 불쌍한 건 아닌데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내용 보면서 그리고 사용자들에게는 우측 상단의 검색 기능 이 퍼지 서치 기능을 테스트하기를 권장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SRF 시드가 굉장히 좋으니까 SRF 시드를 써야 된다고 1년 반 정도 근 2년 동안 혼자 외치고 있으면서 스타일 익스플로어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혁명의 포인트는 이 검색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자들에게는 그렇게 포커스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퍼지 서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P코드와 시너지가 좋은 SRF 시드를 검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물론 이걸 다루고 있는 컨텐츠도 기획 중이에요. 이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기능인가는 차차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내로 큰 개선이 기대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은 커뮤니티에 한다는 얘기보다는 프로그램팀에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며칠내로 끝내라 아마도 내일일 겁니다. 개발자들도 버그와 업데이트 부족으로 인해서 커뮤니티 불만을 공감하고 수정작업을 원활히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능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있는 단독방이나 뭐 여기저기서 이런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드전이 사용자들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고 영어가 되는 잉글리시 네이티브 사용자들이 알아서 컴플레인을 제기할 거고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해결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이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대해서 느끼시는 불만은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당장 내일부터 업데이트 릴레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9월 10일날 있었던 오피스아워에 대한 얘기인데 오피스아워에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공유한다 라고 해서 살짝은 좀 아쉬워하시거나 별로용 없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후에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궤적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시간이 오피스아워 시간입니다. 오늘 오피스아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기대입니다. 발자국 단어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처음 오신 분들일 수 있겠네요. 이 발자국 단어는 저희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기대라는 단어를 써서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끝까지 다 봤어 라고 발자국을 꾹 찍는 요런 캠페인입니다. 끝까지 보기 캠페인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고 댓글로 기대를 넣어서 다양한 언어 유의를 해 주시면 저도 주고받는 티키타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더 유튜브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런 거에 일환이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댓글에 기대라고 해서 남겨주세요.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기대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